네,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는요. 바로 세명 전기라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금속 제품을 주로 제조하고 판매한다. 이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송전배전, 변전 등 선로, 가설용 금구류. 이거를 주로 생산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걸 제조해서 한국전력공사에도 지금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회사 이름에서도 같이 전기회사입니다. 전기 전선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금구류 산업 자체를 보시면요. 아무래도 대용량 전력 설비, 이걸 해서 전력 송전에 필수적인 제품의 고속철도, 지하철철도의 주 자재로 주로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제작 기술이 필요로 하는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진입 장벽도 높고 시장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전철용 금구류를 한국철도 공사하고 지하철 공사에 지금 주로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코로나19가 한창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책도 혹은 중앙정부에서 경기 부양책들을 굉장히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자금들이 투입이 됐었고 경기 회복에 대한 예산이 많이 인프라 투자 쪽으로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인프라 투자가 직접적으로 뭐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일본, 미국, 러시아 다양한 신흥국도 여러 국도 마찬가지로 재정 정책을 집행하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인프라 투자하고 광범위하게 연결될 수 있는 보기에 도로, 항만, 통신, 주택보 이런 것들을 건설 산업을 전반적으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따른 수혜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업체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서 송전설로를 교체 공사가 조기 집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필요한 근무료들이 수요가 급격하게 확대될 수 있다. 그러면 동산은 충분히 매출의 실적의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전에 남북 경협 관련주로서 굉장히 크게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철도 관련주로서 혹은 전기 배선 관련주로서도 충분히 주가 상승을 보여왔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하고 북한이 접촉 관계 혹은 관계 개선에 따른 내용에 따라서 등락이 또 보일 수가 있지만 어쨌든 강한 수급을 동반할 수 있는 재료는 충분히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딱 진입 라인을 설정해 드리자면 지금 현재 가격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가격 5,240원 형성하고 있고요. 현재 분봉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가격에서 진입 라인 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5,250원부터 5,200원까지 충분히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진입 라인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가는 5,750원으로 좀 설정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 5,750원으로 좀 설정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2차는 6,200원까지 높게 설정을 하셔도 단기적인 상승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 손절가 만약에 이거 이탈한다 그러면 4,800원 설정을 하시면서 짧게 리스크 관리도 필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크릿 공략지는 바로 3명 전기입니다. 3,800원